2022 대수능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2022 분들을 위한 캐스트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윤리 어려웠죠. 저는 문제를 그날 저녁에 풀어보면서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가 예측한 방향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검색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수강후에 글을 올렸고 애들이 안 그래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벤트가 걸리니까 낯간지러지잖아. 뭔가 수강후에 유도한 것 같고 아니에요. 제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간증처럼 쏟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붙은 느낌 제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이벤트가 올라오길래 뭐야 애들이 알아서 막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생윤 딱 풀어보면서 표점 대박 날 것 같다. 특히 우리 함께 했던 분들. 올해 여러분들 정말 힘든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들어가서 검정을 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작년은 교육과정 첫 해고 올해가 2년차 분명히 학습 방향이 바뀔 거다. 어려워진다. 그 어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파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거나 본인이 추측한 문장이 정답일 거라고 상상하는 것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제가 다 걷어내는 연습들을 우리는 3월부터 4월부터 했던 거죠. 개념을 딱 듣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준해서 교육과정이 물어보는 내용 안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뭐랬냐면 단원별로 교육과정이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칸트 하면 칸트가 이야기했던 환경류에서는 무엇을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대학 수학력 시험입니다. 보다 생윤과 윤사의 결이 다른 이유는 윤사는 사상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사상가가 썼던 표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이번에 윤사에도 출제했듯이 칸트에 했던 정언명령. 그리고 제가 윤사는 뭐라 했어요 올해? 올해 아리스토텔레스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았다 이제. 이 사람 정말 고대의 철학에 있어서 고대가 아니라 우리가 철학의 3대장을 뽑는다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반만이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근대 딱 칸트인데 플라톤 여러분 여러 번 괴롭히지 않았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 주로 쓰는 게 뭐라 해야겠냐면 아레테라 했죠. 아레테. 아레테. 덕. 타월성. 제일 좋아하는 단어다. 품성적 덕. 지성적 덕. 그건 쌍연하는 분들은 너무 더 잘 알았겠지. 그리고 결국 칸트의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생윤에서는 윤사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다 뜯었지만 생윤은 더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자가 많으니까. 야 이방인이 갖는 이방인에 대한 조건부 환대다. 칸트는 무조건적 명령이고.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라고 했던 거죠. 롤스가 말했던 기본적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 자유 침해하면. 그리고 너무 오래 반가웠죠. 여러분들 너무 궁금했던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는 천부적 재능. 이렇게 지금 가고 싶은 거고. 천부적 재능에 따른 자산으로 설명도 가능한데.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볼 때. 그래서 우리 세계 수위를 그랬던 거죠. 김종익이 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사교육 강사 어떻게 수능을 들어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교과서 검증했고 이야기했지만 EBS 연계교재 강의도 오래 했고 연계교재도 오래 봤기 때문에 정말 올해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연계교재 해설지 날개 다 뜯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두 번째 커리 세 번째 커리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 때 6호평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랬던 결과물이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틀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본인이 어떤 개념이 틀렸는지 해설 강의를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누가 들을까. 저는 항상 해설 강의는 그 다음 분들을 위해서 찍어드려요. 어떤 것들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만약에 올해 수능이 끝나고 재해설 강의를 기다리고 해설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수능이 끝나고 해설 강의까지 듣는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역시 김종익이 제자답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열심히 한 시험지에 당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윤리 시험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율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수강하기에다가 하율이랑 1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글을 보면 마음은 아프죠. 사탐은 잘 봤는데 다른 과목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물론 사탐 자체가 어려웠던 분들도 많고. 커리를 쭉 타오시지 않고 본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다가 마지막 커리 때 막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니까 뭐야 뭐 저런 것까지 나와? 저기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본지 Q&A에다가도 본인이 모르는 내용은 그냥 아예 시작부터. 그 만물이 뭔가요?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지향합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효가 유교냐 불교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당혹스러우니까 재밌었어요. 그래도 Q&A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하면서 조교수 선생님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마무리를 하시면서 끝났다. 일단 잘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2022 학번이 되거나 아니면 2023 수능을 다시 준비하거나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는 분들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계교제 그리고 제 강의 그리고 교과서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내년에 또 하시는 분들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 수능 어려운 윤리시험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내용 어디에서? 해설강의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즐기세요. 지금이라도 좀 즐기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잠깐 한 하루 쉬웠나? 하루 쉬고도 이상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막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막 내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재 쓰고 교재를 다 갈아엎어요. 지금 하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이 나서 해설강의를 나라도 빨리 찍어야 되겠구나. 나라도 빨리 찍고 애들이 이런 걸 궁금해야 하네. 이걸 궁금해? 그럼 명확히 내가 또 짚어주지. 김종익이니까. 교과서 평가원 검증이요. 김종익이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찍었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잠깐 동굴속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인사가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 기적 영상을 찍었는데 올해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